오늘은 항균 및 살균작용에 있어 최고의 식물로 평가되는 원추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추리는 풀숲이 우거진 강가나 냇가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자생해 있고 부채꼴로 성장하다가 고립하진 입줄기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이름은 넘나물이나 망우초라고 하며 꽃은 금치마라에서 차로 다려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기도 합니다. 예전 먹을 게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귀중한 구황식물로 많이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줄기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녹말과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여 쌀보리를 섞어서 떡이나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보양식이 되어 허약체질이 개선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각종 질병을 미연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남자아이를 낳게 하는 영엄함이 있다 믿어 위남초와 등남초라 합니다. 원추리 성미는 달고 평안성질이고 모든 전초에 알카로이드계코리친이라는 유독성분이 들어있어 법제를 잘해서 먹어야 합니다. 한방에서는 이뇨작용으로 소변이 잘 안나오거나 피섞인 혈뇨증상이 발생될 때 뿌리를 건조시켜 다려 먹으면 진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변 색깔이 탁해서 말지가 않는 유미뇨를 치료하고 단백류와 배뇨 문제 등의 여러 비뇨기질환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몸이 퉁퉁 붓거나 신장염과 방관결석에 효과가 있으며 산후출혈과 혈정액증이 치유가 됩니다. 각종 비뇨기질환에는 원추리와 냉이뿔이 각각 5g씩 대압하여 소금과 기름 등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그대로 다려서 식전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것은 복용 후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늦어도 한 달 전에 낫거나 소실이 되고 탁했던 소변색이 차츰 맑아지면서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또는 원추리 뿌리와 잎을 햇볕에 말려서 짧게 가루를 내어 1회 2돈을 식전의 미음으로 복용하면 신장 부종과 전신 부종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 원추리 탁제는 양리작용에서 항결액 작용으로 천식과 기침, 심한 고열을 잘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폐결액이나 폐렴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높였으며 항귄력이 매우 우수해 장티프수균과 사상균 등의 해로운 항바이러스균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원추리평가실험에서는 장의 면역을 활성화하는 유익균인 비피더수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을 증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유해균인 퍼프린젠스와 대장균의 생육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래균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망한 소재로 선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혈흡충을 죽이고 의장염과 장출혈 등을 멈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선회나 육회 등을 날로 먹는 식생활이 많다보니 각종 기생충에 전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추리 뿌리를 푹 타려 먹으면 그 어떤 치료제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에서 원추리의 몇종의 성분들이 간디스토아 80% 이상을 살충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경성대학교에서는 원추리 뿌리에서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에 대해서 유효성을 증명되었는데 이때는 원추리 뿌리와 녹은각 10g에 물 1.5리터를 붓고 물의 양이 반향이 되게 달여서 2-3회씩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원추리는 줄기와 꽃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뿌리는 주로 말려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봄나물로 사용할 때는 뿌리와 잎은 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잎과 뿌리는 떼어내고 하얀 줄기대만 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먼저 채취한 것을 잘 다듬어 끓는 소금물에 1분정도 데쳐서 찬물에 씻은 다음 물에 하루정도 담궈놓으면 독성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빼내고 초고추장과 참깨, 참기름 등에 몇가지 부가재료를 넣고 간단하게 무쳐먹으면 됩니다. 또는 이처럼 초고추장을 만들어 바로 찍어 먹어도 좋고 맛은 매우 고급스럽고 씹는 맛이 부드러워 반찬거리나 술안주 최고의 별미가 됩니다. 뿌리는 쌀뜨물에 하루정도 담궈서 햇볕에 건조시킨 후 20g에 대추와 감초를 넣어줍니다. 물은 1리터를 붓고 물의 양이 3분의 1정도가 줄도록 가려서 하루 한두 잔씩 식전에 복용하면 되고 위장이 허약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원추리는 몇가지 알카로이득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잘못 먹으면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이 따르게 됩니다. 아주 심하면 중독 증세로 사망할 수도 있으니 꼭 법제를 잘해서 정량에 맞게 드셔야 하고 매년 중독 사고가 끊이질 않는 식물입니다. 특히 뿌리는 약효가 제일 좋지만 과다봉용시에 시력손상과 더불어 인체에 큰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니 용량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